우리 푸른 다음 날은 아 손예진 진짜 너무 이쁘다 나 저거 해봤는데 비올때 이렇게 뒤집어쓰고 뜨는거 오케이 여러분 채팅창에 시청자 빠져요 자꾸 하는데 시청자 신경 안쓰여야 돼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시청자 좀 빠지면 어때 제가 시청자 신경쓰면요 뭐 배그나 롤이나 뭐 이런거 히오스같은거 안하죠 싫어 노래 부를거야 미친듯이 부를거야 왜 왜 아 잠깐만 알돌 한장 쓸까 왕추 지금 이걸 쓸 여유는 없다 시청자 신경 안쓰고 하고싶은거 할거면 플스중 그 플스는요 그 죄송한데 내가 하고싶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싶은거 폭식초 아 이게 저게 나와야되는데 으흐흐흐흐흫 콰흐흐흫 오 하이 가도탈 나와야되 갓도탈 어그로한테 약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파메리어저 넣었는데 얘가 안나왔어 칠 십 이데비지 크흥 크흥흠흠흠흥 딱 댐 마칠려고 생각하는거 아냐? 크흥흥흥흥흥흥흥 끝났네 이거 카우탈 나와도 안되겠다 일단 나왔다 영능으로 때리고 요걸로 기원 어 일단 막네? 일단 막네? 일단 막아? 못 막나? 때리고 오 이렇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얘한테 썼기 때문에 가도타를 다시 갖고 오거든? 아 셀리! 경관 셀리 넣자 그래 야 천재다니네 트스 여러분 여러분은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야 셀리 넣자 그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어? 정의로운 소자? 여기에 발라서 때리면 체력이 전장으로 흠 구운부 구운부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아 형님 이것도 가능한가요? 고맙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이 판 끝나고 볼게요 저 이거 집중해서 이 판 이겨 이기고 싶다 이 판은 조금 있다가 바로 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힐은 없어 힐은 없어 힐은 없는데 버틸 수가 있어 중간에 도착해 지구 카운터 찾았습니다 16지 항군주 카운터로 전갈로봇 쓰시면 됩니다 허허허 잠깐만 드로 가도탈 한 번 더? 아 이건 어?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왕축을 바르고 구원을 바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 이거 구원 두 개 바르면 어떻게 돼? 야 이거 구원 두 개 바르면 어떻게 돼? 두 개 살아나지 왕축 바르고 구원 발라봐야 체력이 5가 되고 그냥 단순하게 교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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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고 교환 끝나거든? 두 개 살아나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 졌네? 구원 두 개 발라도 졌네? 갈바동 가자 갈비지동 가자 일단 도발 생명력 3 첨부 생삼이 좋고 도발 첨부 아니 아 왜 이런 거 말고 콩삼 생삼 아 왜 다 있는 거잖아 첨부 두 개? 첨부 두 개 안 되니? 은신하면 아무 저거 없잖아요 죽고 죽고 세 개 교환하고 끝났죠? 아 아 끝났구나 다 막았는데 코스 하나만 더 있어서 이거 필자적인 조항만 걸어왔어도 막는데 아쉽다 셀린 누차 아까 이거 털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이것도 가능하신가 했네요 întrdep 빅 손가락 ㅇ ㅇ ㅇ ㅇ 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